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와 있습니다. 이미 주식 시장에 많은 또 영향을 주고 있었지만 대선이 끝나도 당분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또 업종별로 달라질지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영 기자. 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에 사전투표도 있었는데요. 약간 논란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할 만큼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참여율도 높은 대통령 선거입니다. 주식 시장 입장에서도 그동안 대선 이슈가 많은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내일 투표가 종료된다고 해도 시장에는 계속해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내수 부양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경제 활성화는 우리 국민들이 차기 정부에 가장 바라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감안할 때 음식료, 유통, 의류, 소비 등 내수 소비 업종과 또 코로나19 엔데믹 업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증권가의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도 최근에 내수 소비 섹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달 3일부터 이번 달 4일까지 한 달 동안 기관이 담은 종목 상위 10개를 살펴보면 신세계, 하이트진로 이런 내수 소비 업종이 눈에 띕니다. 또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호텔신라, 하이트진로를 순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엔데믹으로 인한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가격 인상 효과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비 맥주가 오늘부터 맥주 가격을 7.7% 평균 올렸고요. 이것은 5년 4개월 만입니다. 또 하이트진로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미 소주 가격을 7.9% 인상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영업시간이나 인원 제한 같은 코로나19 방역 수칙들이 좀 완화되면서 이런 주류의 수요 회복이랄지 이런 엔데믹으로 인한 수요 회복 효과 이것이 가격 인상과 맞물려서 해당 기업에는 상당한 실적 호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그동안 수혜주로 꼽혀왔던 것 중 하나가 또 건설주였는데요. 최근에는 또 지정확실 리스크 때문에 원자재가 급등하면서 또 건자재 쪽도 사실은 지금 많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도 규제 완화 움직임 때문에 건설주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선 후보들의 주택 공급 확대 공약이 기대감이 많이 커지고 있고 또 지난 시간에 관련해서 좀 언급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서울시에서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의 35층 층수 제한을 없앴고요. 또 재건축, 재개발 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주택 공급 확대에 더욱더 힘이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연초에 대형 사고가 있었고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맞물리면서 건설주가 조금 부침을 겪다가 최근 한 달 사이에는 두 자릿수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대형 주택 건설사를 중심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주택 매출 비중이 가장 높고 또 주택 정비 사업에 경쟁력이 있는 GS건설을 최선호주로 꼽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대선 후보들과 엮여서 정치 테마주로 불렸던 그런 업종들,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제 또 급락을 주의해야 할 때 이기도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뉴스와 또 여론조사의 영향을 받으면서 정치 테마주도 좀 요동을 쳐 왔는데요. 연초부터 지난주까지 상황만 살펴보면 윤석열 후보 테마주였던 애니 능률은 5.7% 상승했지만 이재명 후보 테마주인 이스타코는 50% 하락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또 어제는 또 정반대로 애니 능률이 급락하고 이스타코는 보안 마감하기도 했고요. 또 이재명 후보가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언급 이후에 이 후보 테마주로 묶인 TS 트릴리온은 어제 7%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지금 애니 능률, 이스타코, TS 트릴리온 모두 다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을 살펴보면 대선 하루 전까지 문재인 대통령 테마주만 상승하는 모습이 상당히 뚜렷했고요. 당시에 야권 후보였던 홍준표, 안철수 테마주는 모두 하락했었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는데요. 과거와 올해의 다른 점 중 하나는 현재 공매도 규제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지금 중소형주, 주로 중소형주인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매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만큼 오히려 대선 후에는 낙폭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왜냐하면 공매도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이미 참여를 했었으면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을 텐데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선 후에는 낙폭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정치 테마주와 관련해서는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또 우리 증시 특징은 M&A 시장, IPO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올해는 지난해만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선 눈치를 좀 본다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대선 후보들이 자본시장과 관련해서 내놓은 공약들을 보면 그 포커스가 일반 투자자들에 좀 맞춰져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경우 소액주주 다수결제,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의무 공개 매수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소액주주 다수결 제도는 경영권 매각 등의 M&A 과정에서 대주주 지분율과 상관없이 소액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경영권을 보유한 대주주가 회사를 팔 때에도 나머지 소액주주들의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소액주주 다수결 제도의 핵심이고요. 또 윤석열 후보의 의무 공개 매수제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회사 경영권을 매각할 때 소액주주들의 주식도 역시 같은 가격으로 매입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영권 매각을 위한 대주주 지분 취득에서 더 나아가서 매수 의사가 있는 소액주주 소유 주식까지 동시에 인수해야 하는 구조라는 것인데요. 매각 협상 과정에서 보통 경영권 프리미엄 같은 게 붙는데 이런 것들을 소액주주들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말은 결국은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든 간에 향후에 앞으로의 M&A 절차에서는 조금 더 까다로워질 것이다. 깐깐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가능해집니다. IPO 시장 같은 경우도 역시 눈치보기 양상이 상당히 짙어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IPO 초대어였던 LG에너지솔루션이 연초 상장하면서 시장에 좀 충격을 줬었고요. 이러면서 IPO를 지금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선이 사실 곱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보고 있고요. 금융위원회가 최근에 물적 분할 같은 기업의 소유 구조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주주 보호 방안을 기업이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신설한 것도 같은 연장선산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설명 쭉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LG엔솔 이후에 사실 IPO 시장의 중대역급 공모주는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올해 예상됐던 IPO 대여들을 좀 꼽아보자면 원스토어나 현대오일뱅크, 교보생명 이런 종목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지금 현재 IPO 절차가 조금 지연되고 있고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양상입니다. 일단 기업이 상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하고요. 그다음에 예비 심사 결과가 통지가 되고 나면 금융위원회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수요 예측과 공모 청약 이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예상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 특히 첫 번째 단계인 상장 예비 심사 같은 경우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45 영업일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통상 이제 한 두 달 정도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런데 원스토어의 경우 현재 66 영업일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예비 심사가 완료되지가 않았고요. 오일뱅크도 56 영업일, 또 교보생명도 49 영업일이 지나도록 아직 상장 예비 심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길어지는지 봤더니 일단 대표적인 이유는 지연 이유는 실적 발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거래소는 일단 심사에 연말 실적도 반영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기업들이 이번 달까지 작년 결산을 마무리한다는 점에서 심사 통과 여부는 다음 달 중에나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또 그중에 교보생명 같은 경우는 소송 전에 발목이 묶여 있는 그런 이슈도 있습니다. 작년 국내 IPO 시장의 공모 금액이 19조 7천억 원 정도 됐습니다. 거의 20조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규모였고요. 그 전년과 비교했을 때는 333% 정도 더 늘어난 그런 규모였는데 올해는 지금 상장 예정 기업들이 모두 상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에만 10개 기업이 상장에 나설 예정이고요. 물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대역급은 아니지만 그중에도 또 알짜 공모주들이 꾸준히 나올 것이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묻지마식 투자보다는 좀 사전에 해당 종목과 산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좀 꼼꼼하게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라는 조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인 이슈 성지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